네, 보루카부는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를 시계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롤렉스 시계나 요새 아주 고급 시계에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를 접목시키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특히 당뇨병 환자나 갑상선, 체장암, 그 다음에 간이 안 좋거나 심일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잠이 안 오거나 갱년기 또 그리고 여러가지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쪽 부분은 손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시계로 해놓으면 팔찌로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뇌경색이나 뇌사 그리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필수 코스죠. 파장을 통해서 건강에 유익한 데이터를 쏘아서 염증을 제거하는 아주 상당한 획기적인 방법의 디자인도 멋있죠. 직접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현재 기존 기성생품에다가 개조로 해가서 만든건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앞으로 상업적인 분야에도 상당한 앞으로 비전이 있겠네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또 저희가 블랙다이아몬드를 팔찌, 시계팔찌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쪽에 054-275-1309, 028-760-0975로 광역보수갤리카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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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